다음은 밤차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서연 가수님 불러주십니다. 밤차에서. 밤차에서 밤차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이름도 못지않고 나이도 못지않고 첫눈에 반해버린 그 사람이 설레게 갈래 나도 몰래 나도 몰래 사랑에 빠져버렸던 아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 밤차에서 밤차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이름도 못지않고 나이도 못지않고 첫눈에 반해버린 그 사람이 설레게 갈래 나도 몰래 나도 몰래 사랑에 빠져버렸던 아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 만날 수 있나 아아 아악 아 ak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